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차를 빼고 일을 업무를 보러 갑니다 오늘은 뭐 아침에 특별한 건 없고요 주문도 별로 없네요 그래도 점심때 좀 지나서 1시 정도에 단체주문 하나 들어오기 위해서 그거 좀 마치러 갑니다 재료가 모자라 해갖고 일단 시장가서 뭔가를 해보니 모자란 것들 구입을 하고 어떻게 차재가 판매했던 우까이 우까이 양이 너무 많다고 오드바이로 배달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 픽업은 하러 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갔다 주러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빨리라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중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오늘 아가씨 미쳤냐? 아가씨라 그러니깐 아가씨 뭐 하세요? 겁나게 잘해요 이 바나나는 진짜 잘 컸다 니파리 봐 바나나 아가씨 미쳤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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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로 한 4개 정도가 더 들어와서 빨리 더 속도를 높여야겠네요. 근데 지금 저희가 김빨을 맞을 수 있는게 지금까지 반 만들었습니다. 죽으라고 놔두고 있어요. 파이팅!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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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뭐하지?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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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토닥 해줄게 이렇게 잘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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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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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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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